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메달스테의 메달남입니다. 오늘은 3월 24일입니다. 3월 24일. 다음 주에는 4월로 접어듭니다. 자,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지금 이제 또 오늘도 12km, 또 빼부르기 1km, 13km를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는 오늘 흐립니다. 곧 비가 올 것도 같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메달남은 매일 잘리면서 목표 1200km의 도전을 합니다. 그리고 4월 말에 전마협에서 마침 또 풀코스, 풀코스 특별 훈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서브스리의 1차 도전, 1차 도전. 저번에 뛴 것은 개인적으로 뛴 거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뛴 것은 처음이죠.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에 되겠으니까 몇 년만 하신 분도 계시다던데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파이팅입니다. 네, 또 달리길 수 있겠고요. 날씨가 아주 흐리네요. 마치 비가 올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는 고양이니까, 하나님니까, 하나님니까, 고양이니까요. 자, 우리는 다시 뒤로 최대한 봄을 받았을 때 또는 어둠도 내면서 한번 달려나가겠습니다. 다시는데요. 다섯은 날씨가 많아서 이제 기효율이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수십시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지 자, 우리는 nueve 명치도 마지막으로 바이팅을 해서 맞지 않습니다. 될 수입니다. 하나님의 공간이 이어پ스는 为什么 연결이 됐고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이제 Looks 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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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